대전에서 유치원과 택배 물류센터, 외국인 유학생 등 크고 작은 집단 감염과 개인 간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흘 연속 5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어제는 5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26일에는 51명, 전날 25일에는 53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대전에서는 대학 기숙사 입소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가 시작된 가운데 동구의 한 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기숙사에서 감염된 외국인 유학생 누적 확진자 수는 12명이 됐습니다.